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창조농원사장 경영훈입니다 정말 2021년 6월 20일 올해도 작년처럼 비가 3일 내리고 이틀 해가 나고 작년에는 연속으로 60일 이상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에 사과꽃이 또 피고 나무가 이제 이상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 비파창조농원에서 비파 건강식품 판매점 비파 가공품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토리커피 부카시커피죠 상록 큰 도토리커피 드링 마시는 커피숍을 이제 이들이 이 언덕에 지금 300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10배 올랐더라고요 10 한 5년 전에 돼가지고 그래 이제 공사비만큼 세금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다 냈습니다 24일날 청량합니다 청량이 끝나면 바로 7월 1일부터 저희 비파창조농은 저희 비파창조농은 그 이제 쇼핑 4개를 공장하고 있다 같이 이렇게 지금 숙소까지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솔직히 6월 1일부터 지금 정말 거의 뭐 안쉬고 이렇게 비파 따고 이렇게 강의하고 일주일에 두 번 뭐 강의하고 또 주말에는 또 손님을 이렇게 맞으니까 쉬는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힘이 많이 있던데 가자도 농장에도 못 가고 지금 설명하기 참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도날드 트럼프 스포트도 하고 이반가 트럼프 스포트도 하고 하던 일을 2년 이상 하던 일을 계속해 가고 시 40대의 시를 이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5개국으로 쓰다가 이제 4개국으로 좀 줄였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좀 시간을 조금 좀 알차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내와 지금 좀 비파 잼 만들고 이렇게 그 비파 수학이 끝나면 아일랜드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영국 웰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 있죠 그 네 나라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거기는 이제 제가 스물일곱 살 때 공부를 하고 거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음 거기는 또 집도 있고 뭐 저한테 또 영어도 이제 제 영어가 지금 한 솔직히 한 70 한 5% 지금 그런 때가 있는데 거의 뭐 뭐 기분 좀 괜찮아지면 한 90% 이상 자유롭게 프리 스피치 프리 스피킹 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지금 가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어 과거 분사라든지 이제 뭐 좀 그 영어 문법에 맞게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단기 과정으로 그 영국에 음 갈리지에서 음 한 3개월 정도 어학 코스를 지금 밟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 업계 비싸다 영국은 어 제가 지금 어 종모 나무 생산하는 그 모든 그 특수 전모 그러니까 한나무 10개가 열고 5개 꽃이 피고 뭐 이런 거 뭐 사과나무에 청사가 부사 그 다음에 뭐 홍사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일곱 가지가 여는 그런 거를 제가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어로 전 세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영어를 이제 뭐 제가 지금 생각을 영어로 하고 외국으로 뭐 일어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독으로 했다가 러시아어로 했다가 중국어로 했다가 뭐 바깥 하면서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은 영어 월요일은 일본어 수요일은 또 독어 목요일은 러시아어 금요일은 중국어 뭐 토요일 일요일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음악도 듣고 이렇게 제가 어 미국 그 지금 폭스 뉴스를 듣고 abc 뉴스를 듣고 그 블룸버그 그 다음에 보아 러닝 잉글리시라고 있습니다 영국 영어를 이제 알아듣게 천천히 공부하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듣는 건데 세계 한 뭐 한 몇십만명이 방송을 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파창조농원은 이제 올 12월부터는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종모 강의를 받는 그 다섯 분 그 다음에 또 열 다섯 분 그 다음에 스무 명이죠 그분들이 이제 경남과 전남에서 이제 종모허가를 취득하기 때문에 어 그 서류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 무리를 무리를 해가지 해서라도 어 제가 이 건강식 비파 건강식품 쇼본 4개는 제가 완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 이제 우리 비파창조농원을 찾아주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어 어 누구나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주문을 하는게 아니고 아서 사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이제 어 직원들이 이제 다섯 명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하산이 일을 또 잘하니까 또 하산이 또 우리 또 일을 도와주고 어 손두영 사장이 또 이 모든 그 그 그 비파창조농원 이제 사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모든 이제 돈관리라든지 모든 일관리 시스템을 이제 지금 좀 할 건데 한 2년 정도 제가 보고 막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도는 되도록이면 판매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도 땅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음 1700평 아주 크고 또 1000평이 또 정원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500톤의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00평 맨 위에 전망 좋은 땅에는 제가 어 또 음 또 제가 또 사서 갈고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조그만 또 어 집을 또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 우리 전국에는 이제 컵쇼이 하나 생겼는데 아주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네 지금 문제는 이제 파킹 음 문젠데 음 그 그